4.15 총선 선거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 대해서도 깊은 의욕을 갖게 됩니다 그것은 그냥 감이 아니고 데이터와 통계를 분석해 보면 그런 마음뿐만 아니고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선거 데이터와 통계를 분석하면서 정도의 차이면에서는 약간 떨어지지만 통계적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게 됩니다 공병호 tv에서는 이미 지방선거의 통계적 조작 가능성에 대해서도 2018년 여러 차례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깊은 의욕을 가진 상태에서 일당국가 일당체제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우치게 하는 기사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권력의 독주입니다 일당체제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지방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알 수 없는 사람들로서는 지방의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저한 전하는 기자들의 예리한 관찰기에 눈길을 두게 됩니다 부여의 개표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데 큰 기여를 한 중앙일보의 대전총국장 김방현 기자는 7월 9일날 칼럼 로컬프리즘 일당체제와 지방의회라는 그런 칼럼에서 자신의 관찰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대전시 의원 22명 가운데 21명이 민주당 출신이다 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이런 모습을 시민들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표정이다 지방의회를 완전히 민주당 의원들이 독식해버린 겁니다 대전시 지방의원 가운데 상당수는 원구성에 앞서서 각종 사업을 많이 다루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몰린다고 한다 지방의회가 입건 챙기는 집단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지방의회는 국회에 못지않게 논란 소지가 많은 법안 조례를 쏟아낸다 예를 들어서 세종시의회는 최근 세종시 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를 만들었다 학부모 단체는 조례의 성전환의 권리화 등 비교육적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도 외에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학생인권 위원회 구성 인권 옹호 관제 운영 인권센터 설치 등을 정했다 또 학생은 성정체성과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인들이 직접 체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지방의회에서 일당체제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김방연 기자가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15 총선에서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함에 따라서 사실상 일당체제를 완성했다 집권 세력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까지 장악했다 최근 지방의회 원구성에서 민주당이 다수인 곳에서 상임위원장도 싹쓸이하고 있다 7월부터 후반기 인기가 시작된 전국 17개 강력의회 가운데서 15곳은 민주당이 다수이다 이들 15곳의 강력의회 상임위원장 99개 자리 가운데서 야당 목선 강원 1석 경남 2석 제주 1석에 불과하다 역사상 이런 정권은 일칙이 없었다 엄청나죠 마침 같은 시기에 7월 2일자 조선일보는 국회에 이어서 지방의회도 독식 일당국가가 됐다는 그런 칼럼 사설을 게재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지방권력을 완전히 장악했다 여권을 견제해야 될 야당은 국회나 지방의회 어디에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도 모잘라서 공수처라는 정권보위기구까지 만들었다 공영방송 등 대다수 언론도 이미 정권의 응원단이 돼 있다 시민단체는 정권과 한 몸이다 대선까지 2년 동안 선거도 없다 민주화 이후 이런 권력은 없었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폭주한다 그리고 반드시 부패한다 그냥 넘기기가 참 힘든 지방의회도 일당체제가 됐고 국회도 일당체제가 됐고 그런 체제를 구축하는데 권력의 정당성이라는 문제에서 보면 너무나 의심스러운 점이 많고 이런 기막힌 그런 상황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추위가 어떻게 될지 이런 사실을 우리 시민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대전을 취재한 김방연 기자와 그리고 사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당체제 그럼 일당체제가 좀 심하게 되면 이제 일당독재가 되는 것이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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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